다음 소개할 선수는 탐채겐 선수입니다. 탐채겐 선수는 2018년도 동계체육대회 D조 1위, 2018년도 혼남아 대회 D조 2위, 2018년도 아시아 프로필 인터미디어 노비스 대회 1위, 2018년도 티그라 프로필 어메스 노비스 3위를 선수입니다. 내년에 5년 중학교 2박 4점 선수인데요.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채겐 선수입니다. 탐채겐 선수입니다. 탐채겐 선수입니다. 탐채겐 선수입니다. 탐채겐 선수입니다. 탐채를 짓고, 탐채를 주시기 바랍니다. 탐채겐 선수입니다. 답답해 선수입니다. 저희가 만 become cause equal 상 considered jap Aww邸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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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